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새벽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안의 모든 소유와 룩과 함께 내계부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내계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유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재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요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룩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들은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룩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난한 사람과 부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마이너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강단의 말씀, 차원이 다른 인생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대면 예배가 불가능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줌을 통해서 참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죠. 또 목사님께서는 줌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더 은혜로운 설교를 증거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온라인 예배로 지금도 드려지지만 코람데오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나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게 또 온라인 헌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대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주 목요일 밤은 송구영신 예배로 우리가 드려집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하면 우리가 본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서는 그런 예원만의 전동과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그 동일한 마음으로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의 원단 말씀에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강단의 첫 번째로 근본이 다른 복음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죠.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냐 이런 고백을 한 거죠. 그런데 이를 삐딱하게 바라보고 있는 바리사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귀신의 왕, 바을세불의 그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하죠. 이게 뭡니까? 율법 체질입니다. 율법 체질은 모두 망하게 하는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그런 체질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절대 복음 체질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굿 파인더, 항상 장점을 찾고 복음적인 수준으로 나가야 된다. 그럼 우리는 복음 체질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절대 복음 체질이 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다와 같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건강한 수용력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생명 살리는 복음 인생입니다. 바리세인들 마음에 악이 가득했습니다. 이 악이 가득하니 생과학과 모든 열매가 악을 통해서 나온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뭘 말씀하셨죠? 영원히 죄사함이 없는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한 도구로 사람을 죽이는 그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씀하시고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의 사역을 방해하고 전도와 선교를 방해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강단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생명 살리는 복음 운동의 축복을 다 누리시는 우리 송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긍정의 말을 넘어서 복음적 수준의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음적 수준의 말을 합니까? 강단의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얻으면 끝나거든요. 힘이 없는 사람은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은 굉장히 민감하고 짜증이 많습니다. 불편불망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단의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얻는다. 그러면은 긍정을 넘어서 복음적 수준의 언어가 우리를 통해서 나아가게 되어있는 줄 믿습니다. 언제쯤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을까? 그 이상으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를 이 시대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비참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배우고 발견해야 합니다. 16세기 중반에 종교 교육자 마틴 루터는 흑사병이 유럽을 덮쳤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신뢰하라. 어떤 크리스천들은요. 내가 믿음을 증거하는 게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은 것이다. 흑사병이 있든 말든 방역수치 모든 것 상관없이 그냥 약도 안 먹고 돌아다니는 게 자기의 믿음을 증거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마틴 루터가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시험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께서 의사를 통해 약을 주셨고 방역수칙을 알게 하시고 의학적 지식으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의사도 간호사도 약도 방역수칙도 하나님이 질병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참 경계를 잘 살아야 되겠죠. 무엇입니까? 온라인으로 우리가 제한적인 사역을 하고 있지만 사역을 내려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방역은 철저히 하지만 교회가 내가 개인이 어떻게 온라인으로나마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 현장에 나아갈 수 있을까 정말 깊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살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예배에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24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힘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힘들어지고 영혼과 그 다음에 외로움,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또 중보 기도를 흘려보내는 그런 우리 송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롯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하나님이 오늘 시간표에 헤어지게 하십니다. 창석이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비, 친척,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으로 가라고 그래서 이민을 떠나왔습니다. 이민 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민 생활 그때만 해도 너무나 엄청난 결단입니다. 그리고 롯과 헤어짐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힘이 많이 빠졌을 겁니다. 자식이 없기 때문에요. 롯은 아들과 같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민 땅, 외딴 땅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였고 또 평생 동지 같은 존재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광야의 때를 지나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우리가 의지하던 그 부분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축복의 마이너스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1절에 보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내계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가난한 땅에 기건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엄청난 실수를 하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은과 금과 여러 가지 재산들이 풍부해졌습니다. 이것을 누가 봤죠? 롯이 봤어요. 와 엄청난 부자가 됐구나. 롯은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것보다 축복 자체 금은 부하를 집중했죠. 그래서 반면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다시 가난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본문 3절 4절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가장 우선순위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모든 우선순위가 예배에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든 우선순위가 예배에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은과 금, 모, 소, 장마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롯에게 없는 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예배했던 재단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예배하던 사람이었지만 롯은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예배에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아브라함과 롯을 헤어지게 하십니다. 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지금은 고통이고 힘들고 너무나 지금 아쉽지만 헤어지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영적인 레슨을 교훈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축복의 플러스입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요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우리가 의지하던 뭔가를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강단의 말씀만 따라가라. 지금 롯이 떠났습니다. 롯이 떠나면 굉장히 아쉽죠. 고통이죠. 굉장히 여러가지 마이너스죠. 그런데 롯이 떠나니깐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신 게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15절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와 네 후손, 네 자손들에게 영원히 이 땅을 줄 것이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요. 우리 개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자녀 렘넌트 후대에게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예배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정말 위기 시대죠. 이 고통의 시기죠.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고통만 겪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영성을 깊이 다지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유배문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유배를 갔는데 그 안에서 대단한 작품들, 문학이 탄생해요. 정략용의 목민심서, 이런 명작들도 다 유배생활 중에 쓰여진 게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성경의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요. 신구약 전체의 성경 5분의 1에 해당한다는 모세의 오경을 쓴 사람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언제 이 모세 오경을 썼습니까? 왕자로 있을 때 쓰는 게 아니에요.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광야 생활 가운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오경이라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죠. 한마디로 이 고난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광야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광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는요. 그냥 힘들고 지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강단의 말씀을 더욱더 많이 듣고 또 기도에 무릎을 꿇는 영적인 성장에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폭풍이죠. 너무나 큰 휘청거리는 위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언택트 시대를 우리가 정말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언택트 시대에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공허감, 외로움, 우울증 날로날로 커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줄 수 있는 보금적인 상담 그 다음에 보금치유가 우리를 통해서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만이 이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습니다. 그 옛날 전세계적으로 대기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굶어 죽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주시고 또 위기를 돌파하시지 않습니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로 무정한 리더가 되어야 하고 또 그 다음에 그런 리더들을 키워와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베드로가 폭풍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걸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믿음에 도전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차원이 다른 인생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본이 다른 보금 인생입니다. 위드 인마늘 원내스의 축복을 누리고 절대 보금체질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살리는 보금 인생입니다. 생명살리는 언행을 통해서 서로에게 힘이 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그런 영적인 수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구영신 예배를 기회도 해주시고요. 우리 21년도 청지기들을 위해서 또 선교현장을 위해서 보금경제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